희생을 실천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고로 희생적인 마음이 항상 불타오름으로 어느 곳을 가나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몸소 희생적인 생활을 실천했던 것이다. 군대 생활 11년간 장교로 근무하면서 꽁보리밥에 소금국인 사병의 밥을 먹고 쌀밥과 고기국인 나의 장교밥은 몸이 허약한 사병들에게 주는 생활을 한 것은 희생적인 마음이 있는 고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순간적으로 마음에 결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희생적인 마음이 꽉 차게 있는 고로 되는 것이다. 그 희생적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생명은 실천해 있다. 그런 고로 이 사람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다. 가는 곳곳마다 젊음을 불태워 6.25 사변으로 공부할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낮에는 군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민간인, 학생들을 자정이 넘도록 가르쳤다. 아무리 젊은 나이지만 매일 가르치다 보니 코피를 쏟고 폐병도 걸렸던 것이었다. 어느 땐가는 수업 시간에 펑펑 코피를 쏘더니 수업받던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 마침 그가 틀리를 목격한 주한 미팔군 사령부, 공병대 고문관인 메이저 존이라는 사람도 복받친 감동의 눈물을 같이 흘렸다. 수업을 끝마치자 그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왔던 것이다. 나의 소원은 오직 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교실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그는 더욱 감격하여 미팔군 사령부에 즉시 상신하여 학교 교실을 지어준 것이 오늘의 일동 중 고등학교이다. 또한 양주의 상수중학교, 금마의 익산중 고등학교, 동두천의 농축기수학교, 광주의 상명중 고등학교, 대구의 상명중 고등학교,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웠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의 백학장무교회, 경기 적성군 마지리의 마지 감미교회, 전북 익산군 금마면에 금마전도관 등 가는 곳마다 희생의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 뚜렷이 빛나고 있다. 한 젊은이의 피 끊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밝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희생이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했나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을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몸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 승리재단의 부응은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생활의 여부에 달려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남편을 부인을 하나님처럼 위하고,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지내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 타인의 어려운 사정을 내 사정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희생의 영이오, 곧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승리재단은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완전히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시온성의 처녀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이긴 자를 닮아서 맺힌 열매이다. 그런 고로 잠시도 쉬지 않고, 봉두 남발을 하고 뛰는 희생적인 일꾼들이 하늘 역사의 호조권을 만든다. 희생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래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